문 열어요. 문 열려고요. 열려 있어요. 문 열고 들어와요. 미안해요. 제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구준희 씨를 깜빡했어요. 돈 줘서 내 편 만들었어. 너랑 다르게 걘 지금 한 푼이 아쉬워. 도망치려고요? 귀 기울여줘서 고맙다면서요. 내 편이 돼줘서 든든하다면서요. 그거 나 헛소리였어요? 내 편이니 믿음이니 그런 말을 안 믿어도 사고 현장이 나타난 당신은 믿었어. 근데 고작 이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면 이게 뭡니까?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이 처치 곤란한 비싼 종이들. 멀리 떠나려고 했는데 집에 가려고요.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요 나. 괜찮다. 난 괜찮다. 진짜 괜찮다.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. 좋은 거 아니라면서요 그거. 참지 말라면서요 구준희 씨가. 부딪혀 보려고요. 그럼 이건 내가 가지고 갈게요. 김청아 씨는 이번 일에서 빠져요. 문준희 경감님한테도 내가 갈 테니까. USB 줘요. 그럼 봄이 sellist. 도대체 왜요 오두꺼니. 음. 지금 내가 서 있는데. 내가 주저하는 동안 지RE가. 내 눈 아파. 나 가야 할. 이 길을 걷는다. 이런. 그만 들어가요 괜찮아요 버스정류장까지만 배용해줄게요 내가 안괜찮아서 그래요 고마워요 나 믿어줘서 그리고 좀 전에 막 화낼 때요 화낼 때 뭐요? 화낼만 했잖아요 실은 조금 실은 조금 뭐요? 심쿵했어요 아주 조금, 아주 살짝 한 3초 정도? 신경쓰지 마요 전혀 신경쓰지 마요 아주 살짝 그 순간에 그랬다는 거니까 하... 그럼 잘 가요 하... 하...